네,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눌지 일단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쪽이 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중소형 그리고 은행, 항공 쪽이 좀 강했다라는 이야기 일단은 화면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시장의 포인트로 가장 중요했던 게 지금 나간 화면상에서 봤듯이 중소형 쪽이 조금 더 힘이 실렸다. 그리고 은행, 항공 쪽이 괜찮았다. 이건 것 같아요. 좀 볼까요? 네, 우선 이렇게 좀 중소형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좀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일단 기본 핵심은 빅테크들, 핵심 대용주들이 가장 기본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시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씩 좀 이상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꼬을 만한 게 소형이라든가 같이 관련된 ETF들이 좀 선방했다라는 거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우선 여기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이제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얼마나 좀 선방을 했냐, 얼마나 좀 잘했냐 그래서 이제 0위로 올라가면 빨간색 부분 올라가면 소형이라든가 이제 가치주가 좀 더 강세를 보인 거고 그다음에 파란색 선, 파란색 부분 이제 0 밑으로 내려가면 대형주라든가 성장주가 좀 강세를 보였던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형이라든가 성장주가 이제 4월 이후로 계속 강했어요. 강하다가 지금 6월 기점으로 해서 거의 뭐 비슷한 수준 내지는 최근에 6월 24일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이제 어떤 소형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 조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큰 게 은행 이슈가 좀 완화가 됐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를 하고 이제 이런 은행들이 이런 신용 리스크에 조금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돈을 풀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도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해졌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바로 넘어가서 또 보면 지금 항공이라든가 은행 쪽들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일단 은행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그래서 대형은행 주, 대형은행 20세기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는 괜찮다. 그래서 23개 은행이 모두 통과를 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이제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항공주는 이 가이던스 상향이 있었습니다. 이 델타 에어라인즈라든가 같은 이 메인 기업들 가이던스가 좀 사향되면서 조금씩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항공 ETF인 Z. ETF가 강세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 테마 여기서 관광 테마 내에 항공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까지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츠, 크루즈 이렇게 같이 힘이 괜찮았다라는 거 봤습니다. 일단은 대형 성장과 대비해서 봤을 때 소형 가치 쪽으로도 힘이 좀 실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은행 그리고 항공 쪽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특징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포인트 봐야 할지도 좀 짚어볼까요? 우선 한 4주 전에 이렇게 자료 말씀드리면서 돈이 좀 크게 빠져나갔다. 주식형 위주로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면 여기서 이 진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주식형 자금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6월 9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원 넘게 자금이 훅 빠졌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뒤에서 또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대형주 유지로 굉장히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어떤 포인트로 돈이 몰리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 포인트 가운데 하나 또 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요인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는 섹터도 있다. 이 이야기도 준비를 하셨는데 좀 확인해 볼까요? 우선 각종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다 ETF로도 상장이 되어 있죠. 지금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요 경기 민간 원자재 ETF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두드러지는 게 BDI 운용지수 ETF예요. 보시면 지금 연초 대비해서도 거의 40% 가까이 빠졌죠. BDI 운용지수 같은 경우는 물동량 관련된 수요를 체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지가 않구나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어떤 산업 금속이라든가 내지는 온유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하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차트는 장단기 금리 차인데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장단기 금리 차 확대는 어떻게 보면 어떤 향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지만 지금은 역전이 되는 상태죠. 역전 폭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역전 폭이 확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앞서도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언젠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우려 요인이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고 보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2주 신고가 내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 텐데요. 전주에는 좀 수가 확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떤가요? 우선 조금은 늘어났어요. 신고가 종목 개수가 조금은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 두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떤 것들 신고가 달성을 했는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자가 좀 작다 보니까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요.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기술주 관련된 ETF들이 확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40여 개 정도 신고가 ETF 중에 기술주 관련된 것은 반도체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요? 네, 하나 정도 있고 이외에는 전통 산업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건설이라든가 항공 방위 관련된 ETF들 지금 상위 올라와 있고요. 주택 건설이 계속 좋네요. 네, 지금 계속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부적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인도 관련된 것, 인도 관련된 ETF들은 계속해서 신고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 같이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짝의 변화가 조금 있다라는 거 50여 신고가 종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동향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살펴볼 텐데 자금 동향부터 짚어볼까요? 네, 우선 미국 자금 동향 굉장히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자금 유입으로 좀 전환이 됐고요. 규모도 굉장히 커요. 지금 300억 달러 넘게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미국 대형주, 미국 대형 성장 쪽에 굉장히 자금이 집중이 됐고요. 특히나 미국 대형주 관련된 ETF로는 166억 달러 정도 거의 주간 단위로 많이 들어왔을 때 100억 달러 좀 넘게 찍혔는데 한 카테고리 안으로만 이미 이제 굉장히 큰 자금이 좀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이 유출 쪽 좀 살펴보면 기금속이라든가 대형 가치 관련된 ETF들에서 좀 자금 유출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였던 것들 바로 좀 보겠습니다.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좀 짚어볼까요? 우선 상승 키워드.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 관련된 거 다음에 에너지라든가 블록체인, 치환경까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뭐 친환경 산업 테마 ETF가 한 9%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 기업들 빠지다가 한번 반등을 좀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유가 조금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유, 가스 관련된 장비 서비스 ETF들 또 이제 바로 이제 주식형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역시나 뭐 이외에도 이제 고배당 중소형 리치라든가 운송 산업, 여기서 운송이라는 것은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죠. 그리고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된 것도 조금은 이제 상승 보였다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률로도 좀 정리를 해보죠. 어떤 것들의 흐름이 썩 좋지 않았는지 바로 키워드로 짚어볼까요? 지금 뭐 바이오텍이라든가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ETF들이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지금 올해 내내 안 좋은 걸로 굉장히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마리아나 관련된 ETF입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좀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언급이 되면서 좀 약세를 좀 거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는 이제 이 ETF들 상위, 하락률 상위 ETF들 보고 계신데 또 뭐 바이오텍이라든가 제약 관련된 것들 그리고 베트남 브라질까지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국 시장 좀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간략하게 한국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자금 동향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자금 동향 유입 규모 자체는 좀 확대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 1조 6천억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지금 1조 원 넘는 자금 유입이 지금 3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형주 한 8,900억 정도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국 대형주 인버스에서 또 3,700억 정도 자금 유출이 있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대형주 관련해서는 플러스로 한 1조 2천억 정도 그러네요. 플러그가 들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 쪽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상승 키워드부터 좀 챙겨볼까요? 우선 국내 상승 키워드 설비 투자라든가 자동차 5G 정도 여기 더해서 해외 쪽은 인도까지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주식형 북한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1위가 이제 미국 원유 생산 산업 ETF예요. 그리고 이외에도 두 번째가 이 현대차 그룹 쭉 관련된 ETF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뭐 순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국내에도 좀 계속해서 이제 세분화돼서 ETF도 좀 장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 상위 기업들 이런 것들도 좀 성승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하락 키워드. 하락 키워드 좀 넘어가게 되면 에너지 확 조금은 좋지는 않았어요. 이외에도 이제 지난주에 역시나 계속 안 좋았던 미디어 콘텐츠 다음에 미디어 엔터 관련된 것들까지도 좀 하락 키워드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쭉 읽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우선 주간 요약. 애플이 30달러를 또 넘어섰어요. 공이 몇 개죠. 저런 장고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해서 이제 은행 이슈 완화되면서 소형 가치수까지도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시장 좀 전체적으로도 계속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퍼지는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생 ETF 교실 윤재홍 선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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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